으으으으으으으 뭐지...? 내 뒤에... 어느 온수와도 다른 냄새야... 어찌한다... 아무튼, 목을 패자!!! 단단해 이산을 펼수 없소 네즈코의 피도 혈액이 끊겨버렸다! 큰일났다!!! 으아악! 레즈코! 레즈코! 괜찮아 발도 다리도 재생해 있어! 숨이 턱 막힌다! 심장이 아파! 뭐냐 내놈 악인 놈들아 어째서 우리가 악인 이지? 약한 이를 괴롭히기 때문인 것을 제발 좀 꺼줘 어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이것은 이미 규칙의 소행이지 웃기지마! 너희들한테 써나는 이 냄새 피해 냄새 잡아먹은 인간의 수는 백이나 이백 정도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지?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잡아먹어놓고 피해자 행세하는 짓은 치마쳐! 이 몸이 먹은 닭발 중에 네놈의 육친이라도 있었던 것이냐 아니 그렇다면 네놈과는 상관없지 않나 심장이 뒤틀려 막았어 절대로 용서 못해! 악인 놈! 네놈의 목에 내가 맺어! 악인 놈의 목에 제발 저게 해줄지 그저 꼭 지나가고 최대 지낭